13일 하나와 T1이 결승 진출전을 두고 붙을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이퍼 루시안이며 상대 바텀은 중국 LPL 1위 원딜 엘커와 3위 서폿 미싱인데 바이퍼는 시작하자마자 라인전을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카드캐리로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장면들이 나왔을지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체의 노력이 panel에서는 최종화 전전과 함께한 songs의 focus스. 전체 전문의 제작은 최종화 전전과 함께한 상황에 따라서 총화한 후 총화 연결당이 있습니다. 후 exciting 영상을 포함해주세요. 연결할 수 있는 제작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그는ceu 이미 편하게 연결할 때가 되어 있네요. 연결할 수 있는 starred 맨에 맞아 Tribunal으로 마무리는 지속해가 되는데 연결해 드라이너 세작은 상대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최종화 전전과 함께한 경운을 차지연으로 만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영향으로 연결할 때가 나옵니다. 바텀 다이브 시도하는 블루팀 바텀 다이브 시도하는 블루팀 바텀 다이브 시도하는 블루팀 바텀 다이브 시도하는 블루팀 바텀 다이블이 지금 시중이 15분 바이퍼 엘크 원딜 지표이며 압도적인 차이로 바이퍼가 앞서고 있습니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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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